오늘은 만큼도 많이 먹어서 먹을게요 한시만irli 오늘은 엘리비 가슴컨을 털어먹을게요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해물찜 먹방! 레츠고! 오늘은 진정한 해물찜을 준비했습니다. 아귀, 새우, 오징어, 낙지, 꽃게, 달, 고니, 바지락 이렇게 8종이 들어갔구요. 각종 야채들이 들어가있는 해물찜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콩나물부터 콩나물도 오늘이 좋아요. 콩나물도 하고있었어요. 콩나물도 확인해주세요. 콩나물도 확인해주세요. 콩나물도 확인해주세요. 알맞입니다. 콩나물도 간신으로 먹어보자. 초 teriyang 멈추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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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참기름 참기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계란 꽃게 소스는 두껍게 구워줄게요 두껍게 구워줄게요 너무 맛있다 고기, 고기, 고기 너무 맛있다 양념장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오징어 음 찰칵 어허 hun 음 음 음 치즈가 너무 잘어울네요 밥 비비기 밥 비비기 나와라 땀에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서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어 아...매워 먹방이 끝났습니다.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아귀찜의 맛을 느끼니까 진짜 정신없이 그냥 막 먹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